이 대형병원은 최근 독감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침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지난주 전국의 초중고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기록상 역대 최대치인 1,000명당 152명에 달합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맞았더라도 이 30%는 항체 등이 생성되지 않아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맞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A형이 지나고 2, 3개월쯤 되면 다시 B형 독감이 유행하는 양상 때문입니다. 문제는 백신이 충분하냐는 겁니다. 현재 광주전남 무료접종 대상자인 영아와 노인들은 80%가 넘는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고 남은 수량도 8천 개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일반 성인의 경우 접종 시기가 지나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확산 중인 AI 방역요원들에게 우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백신 부족 사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